나 그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 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천번의 기회인 늘 무슨 소용이 쓰기니까 나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나 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는 늘 못 잡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는 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당신을 당신이 미워하고 용서하고 비난하고 반성하기를 거센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바보처럼 셀 수 없이 반복한다 해도 그대 결국 내게로 올 수만 있다면 나 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아니 천번에 천번까지도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대는 내게 천번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시겠는지요 아삭아하 hall하십시오 달성에 대한 아삭아 날씨 나 Signal occasion 그대 나 감사합니다.